한 여자가 다섯 번째 이별을 하고 삶 속으로 머릴 깎고 완전하게 떠나버렸대 첫 번째 남자 보물같은 아틀나틀나틀나틀나틀나틀나틀나 두인의 신은 보물도 했지만 나부터 친구해야 했던 것만 화가 나서 그대를 갖고 이 여자는 기다렸지만 남자 다시 주 안가 버렸지 주사랑이란 그래를 둘나 너란 그래를 둘나틀나틀나틀나 주사랑이란 그래를 둘나 그 여자의 두 번째는 개같다는데 미팅같다 참 실수치 브레이보이었던 것만 세 번째 남자 사회에 나와서 같은 직장 같은 기술의 남자 동료래 두 첫 노래 다 해버렸고 매일 그녀 집에 바래 다 보았네 아 그런 내 남자 집에서 둘의 사이 반대했나 봐 아 글쎄 시각한 나만 볼 건데 슬픈 첫사랑 두 번째 세 번째 징그럽다고 눈물조차 나오지가 않는다고 그 여자에게 원체로 손을 벗는다 알고보니 다른 여자를 향관이 걸쳤다고 내가 입장 바꿔 생각해봐도 환장할 놀이 다음 얘기 되게 궁금할 거야 간주 끝나고 계속할게 예! 하무리카! 아 그러해 모든 사람들 격정적인 다섯 번째는 바로 내가 주인공이었어 내가 주인공이었어 내가 주인공이었어 우린 서로가 사랑을 했고 격려구하길래 우린 사랑은 아무리 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린 안고 하는 날에 말도 안 될 엄청난 일 벌어지고 말았던 거야 나 예전에 살렸던 여자친구가 왜 아이를 또 갖고서 나타나게 되었던 거야 그녀 그녀 내게 이 한마디 담겨 놓고서 아주 멀리 떠나게 서 우리들아 잘 있으라고 북귀들아 북귀들아 창의 시갈로 우 우 우 우 우